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에 호림TV에 입사한 AI 네레이터 태우입니다. 앞으로 호림TV를 운영하고 계신 황호림 박사님을 도와서 식물 정보와 산림 문화 콘텐츠 등 흥미롭고 유익한 채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호림TV는 지난해 봄 정식으로 개국했습니다. 그동안 독자 여러분의 격려와 성원에 힘입어 지난해 12월 구독자 1000명과 구독시간 4000시간을 돌파하여 유튜브 애드센스 회원이 되었습니다. 2022년 2월 7일 현재 구독자 1300여분이 이 채널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호림TV는 숲 전문 채널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주로 야생화와 식물 정보 그리고 전통산림 정보 지식을 공유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 유일의 난대숲 전문 채널로서 난대숲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공유하고 난대숲의 복원과 확산 그리고 난대숲 문화 콘텐츠를 발굴하고 개발하는 데 더욱더 앞장서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